박지현 몰래카메라의 악몽은 잊고 멋진 모습을 보여주는 박지현 이번 순서의 게스트는 접니다 많은 행복을 하고 있는 관계로 대규모 팬들과 함께하는 미션은 객석가장자리로 공을 굴려 시간 안에 무대로 전달하는 미션 성공 음식값을 할인받을 수 있다 대규모 팬들과 함께하는 미션은 최선을 다해 공을 굴려보지만 공은 도대체 언제 도착할지 최선을 다해 공을 굴려보지만 얼마나 걸렸어요? 45초 연습이, 연습이 45초 걸렸으니까 40초 해야 될 것 같아요 대신에 여기서 출발할게요 단 며트 해주세요 단 며트 해주세요 단 며트 해주세요 드디어 단체 미션 시작 연습대원 다르게 몸을 널려 공을 굴리는 팬들이 이제 앞쪽까지 거의 다 왔는데 계속 제자리를 맴도는 공 몸을 날린 지연 덕분에 무사히 공은 도착했는데 몸을 날린 지연 덕분에 무사히 공은 도착했는데 2초 세계 신기록 과연 40초 안에 성공했을까? 25초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여러분들을 믿는다고요 박지원 출연 반원행구 화이팅! 한국 끝이에요 한국 끝이에요 오늘 메뉴는 모두가 이렇게 마음껏 먹고 있는 이 화려한 비빔밥입니다 비빔밥이야 비벼서 반 공기 그렇죠 됐죠 이만큼 네 이만큼 남은 거면 진짜 조금 넣었어요 이거 하나만 먹으면 안 돼요? 이건 반찬 오는 거잖아요 네 저거는 계속 드죠 아 그래요? 이거 다 먹을래 그러면 되겠다 이만큼은 뭐예요? 진짜 멤버들이 또 진짜?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안 드시는 거예요 저거? 이제 남긴 거니까 진짜로 진짜로 형 여긴 남은 거 뜯어 딸려온 거야 딸려온 거 야 오늘 나 포식하겠는데 대신 다 먹어야 돼 됐습니다 이거만 이렇게 먹으려고요 이거만 이렇게 지현 씨 아주 신나셨네 정말 푸짐하네요 음 밖에요? 안 먹었어? 네 혼자 끝까지 남아서 맛있게 비빔밥을 먹고 네 네 친환 선배님 250원에 너무 멋진 밥을 먹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